울릉구는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주민들에게 관광 비수기 동안 여객선 운임을 30에서 40%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. 포항 대저해운과 후포 JH페리는 포항과 경주를 비롯해 성남과 안양 등 자매 도시 주민들에게 시기는 다르지만 이달부터 9월까지 주말과 여행사를 통한 구매자 등을 제외하고 40%까지 할인해 줍니다. 또 복래 폭포와 죽도, 천부 해중 정만대 입장료는 받지 않고 독도 케이블카와 태하 모노레리 요금은 50%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.